집중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전 장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모 속에 기자회컬 테러 사건을 언급한 지 엿새 만에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난 일요일에 거취 결단을 촉구했고 이제 사흘 만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당정 갈등이 많이 우려됐었는데 이 부분이 좀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이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가 되어갑니다만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 특히 정권 초에는 관행적으로 통과시켜주던 정부 조직법마저 통과되지 않으면서 국회에 동의받지 못하면서 많은 정책들이 표류했었고 그래서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은 안정적인 의석 확보에 주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의 지면 끝이라고 하면서 총선 승리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절박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너무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들을 보면서 작년 10월 강서구총장 재보궐선거의 참패이건 전부 다 잊은 것인지 정부와 여당이 과연 총선에 승리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만큼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을 계속 보여줘 왔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경제정책이 없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이종석 대사와 황상무 전 수석 사태로 인해서 수도권, 이번 선거의 승패자와 수도권의 민심이 급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황상무 수석의 사태는 늦었지만 다행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당정원의 갈등은 봉합 국면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과 대통령실은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봉합 상황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아직 절반 정도만 해결된 상황이고 이종석 대사 문제라든가 당장 내일부터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비대 대표 문제도 빨리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실이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적절하지 않은 건 인정하면서도 사퇴를 시키는 데 대해서는 그동안은 약간 주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회를 수용하게 된 계기는 뭐라고 보시는죠? 뭐 여권의 분위기가 워낙 격앙돼 있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이런 잘못된 판단 때문에 총선이 완전히 다시 두 달 전으로 대패 분위기로 민심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과거에 용산에서 근무했던 소위 친륜이라고 하는 후보들조차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좀 살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용산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봉합 국면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효율증이 커도 너무 크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과 판세가 수도권에서의 지지율과 판세가 다시 두 달 전 비대위 이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엎드려진 물을 갖다가 과연 얼마만큼 다시 짧은 기간에 주워 담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번 이종섭 대사건의 최근 일주일 황상무 수석의 발언 논란 일주일은 그동안의 공천 국면에서 잠시 잊고 있었던 윤석열 정부의 독단, 독선 이런 부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공천 갈등 속에 잊고 있었던 정권 심판론을 다시금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계기였고 그게 하필 총선 시작과 맞물리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휴유증을 얼마만큼 빠르게 극복하느냐가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지지율과 판세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뇌관이죠.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약간 해법을 찾은 건가요? 이종섭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고 하죠. 국내 외교안보 관련 회의 일정차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종섭 대사 측은 어제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 촉구서를 접수시키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일을 빨리 정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촉구한 건데 아마 들어오면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종섭 대사는 다시 한 번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던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건이 작년 9월에 공수처에 기소가 되었었는데 6개월 동안 적절하게 수사가 되지 못한 부분은 공수처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를 한 달에 앞두고 이 시기에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대사를 윤망했었어야 하는지 정부 감각에 아쉬움이 있고요. 이 대사는 입장에서는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고 기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정무직 공직자는 국민이 의혹을 갖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사의 경우는 외교적인 사안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총선이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거취를 결정하는 게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진 귀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거취 결단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기일 지정 촉구소라는 게 저 급하니까 좀 빨리 조사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봤어요. 작년에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해라 마라 그랬을 때 한 두 달만 귀국 연기시켜주면 안 되겠냐. 나 여기 급한 교수직책도 있고 그래서 두 달 연기시켜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했어요. 몇 달 동안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정말로 나 일 다 제끼고 들어왔는데 왜 수사 안 하냐. 검찰 앞에 가서 제발 나 수사 좀 해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야 수사를 했어요. 그러면 송영길 야당의 전 대표는 몇 달 동안 묵혀놓고 여론에 조리돌림 하다가 수사하고 여권의 대사는 급하니까 급행으로 수사해 주고 이게 무슨 내로나물입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이 수사하고 자신들이 비판했던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정치인들 보면 사건이 연루돼서 출국금지가 돼 있으면 1년 동안 수사 안 하고 출국금지 유지시킨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 그냥 무시하고 나갔잖아요. 그럼 국민들 눈에 윤석열 정부가 얘기했던 공정은 어디 가고 법질서 준수는 어디 가고 그동안에 검찰의 칼을 갖다가 상대편 야당에게는 엄정하게 하고 여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 이거야말로 소위 말하면 윤석열의 내로나물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차단하려면 원론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국은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또는 해임을 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께서는 해법으로 사퇴를 지금 권고를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비례위성 정당이죠. 국민의 미래 비례명단 확정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 친윤으로 굽히는데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하게 충돌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겠다고 그러고 이철규 의원은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고 하는데 비면적인 이유는 호남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고생한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아마 이런 거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총선의 지역구 공천은 국민의힘은 무감동 공천, 민주당은 비명행사 공천이었는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여야 공의, 국민 눈높이에서는 실망스러운 공천이라고 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의 비례대표 공천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헌당규 상에도 호남 지역 출신은 25% 이상 20분 이내에 공천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진심을 보이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당헌당규조차 지켜지지 않았고요. 김혜지 의원의 경우에 김혜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한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이나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도 충분히 발굴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문제가 되는 후보가... 두 번째 비례 공천됐죠? 네, 비례를 두 번 받았죠. 또 해당 후보자가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후보자의 검증도 좀 부실한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 제게는 사천 논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 참신한 새로운 인물이 있다든가 국민의 미래처럼 뭔가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감동적인 후보가 전혀 없는 잘한 공천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갈등은 공면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서 수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미 겨론이 발생해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조속하게 비례대표 공천 순번 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22대 총선에 나서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비례 17번이죠. 이슈우 총리비서실 비서관 작년에 골프 접대 의혹으로 해서 4급에서 5급으로 강대게 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래저래 아마 좀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일부 미세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앞서 말씀하신 분이 공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순번을 올릴지 아니면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호남 출신 또는 이런 분들을 앞으로 당길지 이 부분은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대폭적인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4년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비례대표 순번을 하룻밤 사이에 두 번인가 세 번 바꾸는 이른바 호떡공천 논란이 있었어요. 20대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진다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미세 조정을 하든 조정을 하든 논란은 수습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이 상처가 만만치 않게 휘유증이 남아요. 어떤... 핵심은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는 비례대표 공천권 주도권 다툼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거든요. 앞으로 총선 이후에 누가 당의 주도권을 쥐는지를 이 공천에서 한 번 겨뤄본 거예요. 비례 공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에 비례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고성이 오갈 정도로 싸웠는데 앞으로 총선 끝나고 나면 이기면 이긴대로, 지면 진대로 그 책임 소재나 이런 걸 놓고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의힘의 앞으로 다음 대선 때까지 풀어가야 될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갈등의 골이 좀 더 깊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한 번 재확인한 건가요? 갈등의 골은 우리가 1차 때하고 이번하고 좀 달라요. 1차 때는 사이 말하면 모든 친륜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연판창 쓸 기세였습니다. 한동훈 물러나라 이럴 기세였는데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화재 현장 가서 그 추운데 20분 떨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윤 후보들까지 나서서 용산 보고 정리해라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다음 번 갈등 때는 더 심화된, 더 근본적인 문제들이 튀어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관심이 쏠렸던 강부을 최종 경선 결과가 나왔죠.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경선 득표율을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박용진 의원에게 좀 불리한 조건 속에 경선이 치러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일각의 의혹을 좀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과정은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비명행사 공천에 마침표 찍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하위 10%에 포함되면서 30% 감산을 받게 되고요. 조수진 후보의 경우에는 여성 정치 신인이었기 때문에 25% 가산을 받아서 55%의 격차가 이미 있었고요. 또 투표 대상마저 전국 권리당원 70%에 집어넣으면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박용진 의원 입장에서는 패배가 뻔한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선이었습니다만 어제 발표 당시 상황을 보면 마치 당내 경선이 아니고 조수진 후보가 여당 후보한테 승리한 것처럼 지지자들이 화나는 모습이었는데요. 박범계 선관위원회의 공식 발표 전에 이재명 대표가 굳이 세부적인 비율까지 일일이 공개한 것은 이미 불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탈락한 박용진 의원을 한 번 더 망신주는 듯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제 노무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수를 방문했었는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보여집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부산에 출마 당시에 비록 험지였지만 공정한 경선은 가능했었는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는 그런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선에 임하고 탈당하지 않고 원칙을 고수한 부분은 지금 당장 20일에 국회의원은 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정치적 자산이 되고 더욱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용진 의원의 최종 양자 대결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한 결과로 귀결이 됐고 사실상 경선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례적으로 득표율을 공개를 한 거는 그동안의 비명 행사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 통해서도 살짝 흘렸잖아요. 사실은 내가 박용진 공천 주고 싶었어. 그런데 최고위가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략 경선을 한 거야. 그런데 전략 경선을 했더니 어떻게 됐어? 당원들이 싫다는데 어떡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박용진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비유를 갖다가 공개를 한 건데 저는 지금 권리 당원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친명 후보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당원들의 선택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박용진을 살리고 싶었다면 그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잖아요. 전략 공천. 전략 공천을 여기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논란이 당원들의 압도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층 일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점은 결국은 이게 비례 투표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체 총선 득표 흐름에도 약간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과거 발언 논란을 비춘한 양문석 후보 문제.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공천 유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고수하고 있고 일단 최고의 소집 계획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양문석 의원은 공천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당장 후보 등록을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말과 생각이 법과 같은 현재 민주당 상황에서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이 번복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공천을 해도 텃밭에서 무조건 지지를 해줄 것으로 믿는 경우가 많고 또 과거 선거 사례를 보면 일부 논란이 있던 후보들도 몰입표를 받고 당선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민의심과 민주당, 제3지대 공의,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고요. 국민 입장에서는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는 것보단 덜 나쁜, 차악의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나쁜 결과는 나보다 적극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말이 있는 것처럼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민심을 보여주시고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사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은데 그대로 공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논란은 있었지만 2008년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반감,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이 81석인가 총선에서 대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층들이 참여정부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이 반영된 면이 있기 때문에 공천을 유지하는 게 맞다,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자체는 논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면 도로 선을 넘는 비판이 2008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점이죠. 최근까지 소위 말해서 정치의 증오 정치를 부추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연장선에서 본다 그러면 양문석 후보에 대한 공천이 결국은 좀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제가 박용진 의원권도 얘기를 했지만 특히나 지금 비례투표에서 호남이든 경남이든 보면 민주당보다 조국 혁신당의 비례 지지도가 더 높은 상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공천에서의 이런 흐름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걸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인 판단에서 보면 양문석 후보가 스스로 결단을 하는 게 민주당의 결국은 민주당을 위한 선당국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의 결단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